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 굿모닝뉴승의 박형준입니다.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태어나서 어쩌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경쟁하며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남성들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못지않게 경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의 어머니들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렬은 유명합니다. 그들을 향한 많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죠. 알파맘,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등이 있습니다. 알파맘은 탄탄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양육한다 합니다. 타이거맘은 엄격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 아이들을 푸시하고 All A를 맞도록 엄격하게 키운다는 것이죠. 헬리콥터맘은 다 이미 성장한 자녀들을 주변에 돌면서 사사건건 참견하는 엄마를 칭하는데요. 심지어는 회사일도 참견하여 자녀일이라면 물부를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교육에 열을 내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이장은 두 부류의 자녀들을 번갈아 가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사무엘이고요. 다른 쪽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실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아론의 후예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책을 맡은 레인인데요.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본인들이 먼저 가져가는 그런 룰을 범하는 자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비록 성전에서 부모와 떨어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또한 같은 성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그 두 아들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2장에서 반복적으로 여호를 섬기니라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를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등 하나님을 잘 섬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환경은 같은 곳에서 자랐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전에서 자라고 아마도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었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알파맘, 타이거맘, 또 헬리콥터맘 등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선생님, 학원, 물질, 열정 등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거라 믿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적극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둘째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린 자녀이든 성인이 된 자녀이든 그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평강의 하나님과 동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